영상편집 나가야제 마중 여기 적혈이 왔는데 대스인형을 가지고 오셨는데 마중 나가주는게 인지상정 삼방 버스 잠수였던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일단 마중 나가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모르고 잠수 폭로 할 수도 없고 연락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적혈을 때렸는데 욕을 먹어야 된다면 욕을 하십시오 예 적혈을 때리고 욕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욕을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씹하꺼 적혈도 못 때리는 세상 적혈 때렸다고 욕을 먹는 세상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와서예 자 이제는 잠수 아닙니다 정식으로 갑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정식으로 갑니다 인정합니까? 에? 보고 계십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하나요? 에? 라라라라아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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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집법 법중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죽집법 다라다라다다라다다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시저 모드 찌익 치크 발사! 어 빠샵! 앗! 빠샵! 정리 끝 에..만피요 어.. 앗 빠샵! 만피요 감동했어 안했어 에? 감동을 보여달라시는 분 축지법을 보고 어른샵을 룬거 같은데? 감동하셨습니까? 시저머드 찌이익! 치크! 치치펍! 시저머드 찌이익! 미사일 발사! 아! 빠샷! 아! 빠샷! 아다다다! 빠샷! 아다다! 빠샷! 아다다다! 빠샷! 아다다다! 빠샷! 정리 끝! 다같이 빠샷! 정리 끝! 데스 나이트 인형! 있어도 안되네요 축지법 사기 아니냐고? 축지법이 왜 사기여? 이 거짓때문에 상부가가 데리고 간거 잠깐만! 자 봐바! 제가 욕을 했습니까? 에? 아니 제가 적혈을 때렸는데 제가 욕을 했나요? 방송을 하는데 어? 아다다다! 빠샷! 욕을 하나 했다고! 이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 이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 적을 욕한 것도 아니고 에? 캐릭 미사일 쏘는 거 음악 효과적 넣는데 그것이 잘못한 거라면 내가 잘못했네요 뿜뿜뿜뿜 아다다! 빠샷! 아다다! 빠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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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지법!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어 지저 보 tower 당황스럽죠? 사라지니까 저거 당황하셨어 당황하셨어 축지법에 당황하셨어 당황하셨쥬? 당황하셨쥬 트루에잠? 당황하셨어요 분명히 당황하셨습니다 지적 Tutaj 지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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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더라, 도도도도도도 축지법. 뿅 아 근데 비법님 아니 저기 축지법 써버리니까 좀 당황하시는거 같은데 아 근데 데스 인형이 있어도 이게 거시기인데 어 또 샷이야? 축지법 쓰시면 당황하실거 같은데 축지법? 아 이거 봐 지저버 드 치이익 치컥 아나나나 빠샷 아나나나나나나나 빠샷 아나 빠샷 아나 빠샷 아나 빠샷 정립 끝 아.. 너무 적인데 감사합니다.